로이킴의 스쳐간다에서 쓰이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뮤트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리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부분에서 쓰이는 B마이너 코드와 A코드로 한마디 안에 두개의 코드로 리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에서 쓰이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1번주를 뮤트하신 상태에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리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패턴으로는 첫번째 패턴을 조금 빨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번째 패턴을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스트로크 패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절한 개의 critic pta 흑字 새로운 패턴을 외출 trovare Wilson quarant teen